손흥민은 독일 시절 적지 않은 인종차별을 겪었는데 2015년 토트넘에 이적할 때도 처음부터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친구라고는 독일 펠련에서 한 달 먼저 토트넘에 온 캡인 비모가 유일했습니다 비모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당시 손흥민의 현실 입지를 포프투에서 공개합니다 손흥민은 극도로 수줍음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락허룸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우린 FPS 게임인 콜 오브 듀티를 비롯해 모든 일을 함께했다 당시 손흥민의 영어 수준은 최악이었다 일주일에 여러 차례 영어 레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영어를 정말 잘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6년간 독일 생활을 하면서 독일어를 잘했고 토트넘에서 독일어를 쓰는 선수가 나밖에 없어서 손흥민은 내게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잉글랜드에서 손흥민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그의 나라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다 공항의 수백 대의 카메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머의 증언을 들어보니 지금의 손흥민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임을 알 수 있죠 손흥민이 차차 적응하며 비머 외에 2016년에는 카일 워커, 알리와 친해집니다 당시 촬영한 토트넘 구단 영상에서도 알리와의 케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번 선수는 현재 사브리그에서 뛰고 있는 맥기 선수입니다 당시에는 21세 이하 유망주였는데 두루두루 친한 에너자이저 손흥민의 원래 성격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케인도 등장하는데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포지션 경쟁자였던 라멜라와는 은근히 껄끄러운 관계를 보입니다 당시 손흥민이 멀티골을 성공시킨 후 보여준 불쾌한 표정 심지어 페널티킥을 차려는 손흥민과 다투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첫 시즌에 부상과 적응 실패로 8골 5도움이라는 아쉬운 성적을 거둡니다 오프더블 움직임 부족, 다른 선수들과 동선 겹침으로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심지어 독일 리턴까지도 고민했죠 그렇다고 친정팀인 레버쿠젠이 환영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이적 후 1년밖에 안 된 시점에서 쏟아지는 야유와 오물투척으로 개첩한 대접이었죠 손흥민은 포체티노의 설득과 본인의 인내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버텼고 꾸준히 성장하여 이후 6시즌 중 4시즌을 20골 이상 득점하는 클래스를 보여줬죠 이에 토트넘 선수들 또한 손흥민에 대해 놀라운 평가들을 쏟아놓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21년 비머의 새로운 인터뷰가 의미심장한데요 비머는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2년간 뛰었으나 경쟁에서 밀려 스토크시티로 이적했고 벨기에와 독일 이브리그를 전전하다 자국인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런 비머의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흥민은 특별한 선수였고 겸손했다 손흥민과 대화해보면 수년간 변한 것이 없다 여전히 같은 동료다 큰 성공을 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아마존 프라임에서 공개했던 토트넘 다큐에서 유명한 대사죠 요리스의 반응은 키샬리송의 위협적인 슈팅이 나오는 과정에서 손흥민의 수비 가담 태도에 불만을 느끼며 나온 것인데요 이후 화해하며 축구에서 가끔 나오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는 의문과 함께 여러모로 아쉬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손흥민이 골든부츠에 성공한 2022년 5월 요리스의 최근 반응은 180도 달라졌는데요 이 버전은 큰 대화가 나와서 ара intenses 못한 것이다 나도 마지막 임 시간을 생각하는 것이다 저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병력이 confidently 늘어난다 저의 첫 번째는 뭐 셀프는 이 상승했을 때 팀쿨민의 2-3 타입을 diagnosi한다 이런 반응이 떠올리기 때문에 다 공기자가 다가야 된다 점심에 실패한 성장일을 이해한 일이라 세계로 선수에 대한 점심을 당 night 상승했을 통해서 첫 시즌 치열한 경쟁자였던 나멜라도 2018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토트넘 소속으로 리그 최고의 선수까지 수상했던 베일 또한 이례적으로 손흥민을 극찬합니다. 이적 당시 인터뷰입니다. 이후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양보하는 등 베일을 신경 써주고 친하게 지내면서 심지어는 웨일즈 선수로 구성된 향후 회의입니다. 웨일즈 마피아에 손흥민이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됩니다. 2018년 1월 이적 시장의 토트넘으로 영입한 후 꽤나 오랜 시간 함께했던 모울하의 리얼한 손흥민 평가입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손흥민을 지켜본 포트넘 동료들의 평가였습니다. 다음에 공개할 2편을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